자, 이제 우리 내려야 돼요. 아, 잠깐만. 아이고. 안녕. 안녕. 야, 우린 되게 화기애애하다. 여쭤보죠, 정말. 말괄량이 파이팅은 어때? 말괄량이 파이팅은 어때? 너는 막 그냥 막 대하고 그런 때는 어때? 매력을 줘야 돼. 이상하지. 하나씩 예능이 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야. 아, 좋아요. 네, 똑같이 해줄 거에요. 네, 똑같이 해줄 거에요. 왔다. 벌써 왔어? 완료한다. 2번 나가야겠다. 2번 나가서 강쪽으로 일단 가야겠다, 강쪽으로. 뭐 먹을래, 수지야? 수지 좋아하는 건 뭐야, 수지야? 저야, 저는 이거 먹겠어요. 어, 그래, 그래. 제가 기사하겠습니다. 야, 지금 우리 스타가 저희 팬들한테 있는 아이스타드 사진이 있네. 야, 이런 스타가 어딨겠니? 오, 좋아. 기사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수지 팬들을 위해서 한턱 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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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. 우리가 먼저 해? 우리가 빨라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칼뉴스타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. 내가 너의 파파라치. 그래서요? 칼뉴스타면 파파라치 경험이 있을 거예요. 지금부터 여러분은 직접 파파라치가 되는 겁니다. 그동안 늘 찍혀오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마음껏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현재 공원 곳곳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데 그 카메라를 직접 찾아서 여러분이 파파라치가 되어서 상대 팀원의 사진을 몰래 찍으시면 됩니다. 상대 팀 전원의 얼굴 정면 사진을 정확하게 포착해 오셔야 되고요. 상대 팀의 얼굴을 모두 먼저 찍어온 팀의 신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쪽 편은 우리 둘만 찍으면 끝이에요? 그렇죠. 너무 저쪽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? 여러분이 먼저 오셨잖아요. 우리가 좀 숨어서? 알겠습니다. 일단 카메라를 찾자고요. 여러분들 넓어서 오셨구나. 야 진짜 못 찾는데 야 진짜 못 찾는데 저쪽팀 형 우리 만약에 저쪽팀에서 찍으려고 하면 무조건 그 앵글 안에 같이 들어가야 돼. 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붙어가지고 못 죽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.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 알지? 글쎄요. 너 때문이야. 야 너 때문이라고 아 갑자기 화가 또 확 나네? 어? 나 때문이 아니야. 그냥 이번에 이겨서 나가자! 와!!!! 와! 아 이 말이야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빠랐어. 하하하하 아 싫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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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! 싫어! 야! 형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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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됐다! 얘 형! 얘! 형! 형! 한 발의 차로 저쪽 팀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. 일단 바로 미션 오늘 글과 급하게 드릴게요. 한류 스타레이스 첫 번째 미션 내가 너의 파파라치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은 직접 파파라치가 되는데 그동안 늘 찍혀오기만 하셨죠. 이번에는 마음껏 찍혀요. 장수야 내가 보인 입구는 2개란 말이야. 만약에 미션 10가지 우리가 뚝 봤는데 없으면 이 어디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.